물구나무 서기만 하면 너무 목이 아파요. 물구나무 서기만 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. 왜 그럴까요? 목 디스크 걸리는 거 아닐까요? 그럴까요? 물구다니는 플랭크처럼 근육 운동입니다.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. 어깨, 등, 광배근 힘 이용해서 쫙 늘려주시고 코와 힘 빡짝, 동구 관량 힘 꽉 척추 곱게 세워서 움직이자는 소리 코와 코와 힘 꽉 잡은 상태에서 달리는 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의 몸에 체중을 아래로 다 실어요. 코와 등, 내 몸이 혹사당해요. 내 체중을 밑으로 내려서 몸으로 노는 게 아니에요. 어깨는 겹치고 물어보고요. 전각굴, 뇨구 코와 힘 꽉 주시고 내 몸무게를 모르면 맞지 말고 내 몸무게를 모르면 맞지 말고 코와 어깨는 많이 늦게 자 그래야 30분도 버틸 수 있어요 내 온몸을 목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코어 복부 힘까지 꽉 받고 몸에 밸런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것부터 하세요 코어 근력 강화에도 뭘까요? 바르바르? 바르바르르 레드레이브 벌지 않아요? 하루에 20개 40개 차치차세를 눌러하세요 해봤어요? 바르게 누르면 돼요 해봤구나 마시고 내쉬면서 업 할 수 있어 이거? 배꼽을 바닥 꽉 누르고 배꼽은 마시고 내쉬고 호흡 업 마시고 내쉬면서 업 코어 근력 강화에 좋은 운동이에요 백개도 하실 수 있어요 물구나무 하셔도 목이 아프신 분들은 배꼽 바닥 꾹 눌려요 눌면서 내쉬면서 업 월쓰금 저녁 8시 업로그 다이어트 식단 운동 일상 구독 구독 해주세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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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안녕 יו